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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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야 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황소가리들 미꾸라지 먹이는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뭐 밥 달라고 여기 뭐 했죠 얘네가 저 때문에 국내에서 킹녀광이라고 알려진 애들인데 보면은 별명에 알맞게 지금 또 알 저렇게 싸질러 놨어요 미칠 것 같거든요 지금 물을 갈고 찍은 거예요 또 와서 또 지금 알을 싸질러 놔서 늘 변함없이 한글 같은 애들인데 이 와중에 지금 밥 달라고 하는데 얘네 밥 주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먹이는 여기 미꾸라지고요 아 이거를 올려놓고 이렇게 줘보죠 원래 옛날에 쏘가리는 막 냉동먹이 안 먹고 막 살아있는 것만 먹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실제로 키워보니까 뭐 사료도 잘 먹고 뭐 뭐든 잘 먹더라고요 앞에서 이렇게 먹이 흔들면은 미꾸라지도 잘 먹고 사람도 잘 따라다녀서 그냥 겁이 없어요 원래 막 물고기들 이렇게 손 들이대면 뒤로 숨고 하잖아요 얘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든지 잘 먹고 사람도 잘 따라다니고 얘들아 이거 먹이야 가끔 얘네 손 넣으면 제 손도 물더라고요 막 좀 공격적으로 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보고 먹이가 다섯 개 붙어있는 줄 알고 그리고 무는 것 같아요 좀 얘네가 단순하거든요 자 명중률도 좀 구데기 같고 지금 저게 먹인데 전혀 못 알아보고 있죠 얘들아 여기 있잖아 여기 어? 바닥에 밑을 보렴 좀 이따 건져야겠다 근데 얘네가 먹이 반응은 좋은데 좀 엉뚱한 거를 잘 따라다니거든요 움직이는 거에 반응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면 잘 먹죠 참고로 그 황소가리가 재밌는 게 지금 색깔이 되게 노랗잖아요 얘네가 수온을 올리면 은색으로 변해요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온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 더 노래지거나 아니면 때가 나오고 올리면 올릴수록 은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자 보면은 중간중간에 또 한번 폭탄을 터트릴 것 같은 애들이 보이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거 에라이 갑자기 떨어진 거 먹는 거 좋아요 보면은 이게 배 장난 아니죠 얘나 쟤나 둘 다 정자나 아니면은 알이나 이런 걸 한번 터트릴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제가 한 한 달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관상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이제 생물학자 폭탄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침에 와보면 물이 뿌얘져 있고 알도 바닥에 바닥에 구슬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알도 막 떨어져 있고 이렇게 번식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물고기인지는 처음 봐요 원래 좀 이미지가 번식도 어렵고 알도 잘 안 날 것 같은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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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야 어? 근데 약간 좀 되게 사람 잘 따라다니고 보침성 좋고 순진해 보여서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다 먹여 달라고 지금 앞에 대기 타고 있죠 어이구 어이구 뭔가 있어 초점 잡기가 안 좋네요 어이구이구 아 이거 핀셋으로 주니까 근데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얘네가 좀 살살 물어야 되는데 너무 콱 달라붙어서 다칠까봐 근데 손으로 주면 제 손도 아플 것 같거든요 뭐 째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 아니 아니 여기 있잖아 여기 아니 압 야 경주마 같은 놈아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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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네 여깄네 자 진짜 미쳐버리겠네 야 아니 아니 저기 아저씨 뭐 다른 목적이 있었니 왜 안 먹고 그래 자 또 여기 머리가 있네 우리 친구들 근데 머리 진짜 잘 먹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먹자 하나 더 먹자 오 근데 이제 배가 많이 찬 것 같거든요 다 배가 빵빵하죠 그 와중에도 먹긴 먹는데 아 근데 진짜 알 싸는 것 때문에 미치겠네요 저건 또 언제 다 저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방금 싼건가 지금 알이 더 는 것 같거든요 설마 먹이를 먹으면서 먹이가 들어간 것 때문에 알이 밀려나온 것 아니겠죠 알이 진짜 매일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오면은 물고기들은 발전기라 알이 좀 잘 나오거든요 호르몬이 나와서 진짜 비가 오면은 무조건 황쏘가리가 있는 수준은 뿌해져 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식탄봐요 배가 솔직히 지금 많이 나왔는데 먹이에 대한 그 욕심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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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런거 보면 야생에서 쑤가리 낚시할 맛 나겠네요 이렇게 앞에서 흔들기만 하면 물어 버리니 진짜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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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진짜 잘 먹네 이거 방금 물 간건데 원래 물고기도 물 갈고 나면 밥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우리 킹여광 쑤가리에겐 그딴 게 없다고요 어이구 야 근데 색깔 이쁘네요 한국 토종어한테 이런 색깔이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원래 좀 수수함의 아이콘인데 좀 색깔이 이쁘다 싶은 애들도 토종어들은 특정 뭐 번식기나 이럴때만 이쁘고 좀 평상시에 이쁜 애가 많이 없거든요 관상어와 이제 열대 관상어와 비교를 하자면 황쑤가리는 진짜 세계 어떤 관상적인 육식어들이랑 비교를 해도 꿀리지가 않은 외모에요 진짜 이뻐요 자 떨어진 것도 먹어보자 그냥 지나가고 안먹나 근데 뭔가 이러고 새로 또 하나 흔들면 먹을 것 같거든요 황쑤가리 자 여기 움직이는 모의가 있네 어 지금 앞에 있는 애 좀 촉이 왔거든요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이구이구 아닌가 오 결국엔 먹네요 바닥에 떨어진 알도 먹어주면 좋을텐데 이거 영상 끝나고 이제 뜰채로 또 건져야되요 이거 안건지고 집에 가면 곰팡이 쓸어서 다음날 물이 오염되거든요 그럼 물 또 갈아야되요 지금은 알만 건지면 되는데 내일은 물도 갈아야된단 말이죠 사람을 참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황쑤가리란 물고기는 여튼 얘네 밥은 지금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배가 빵빵하죠 배가 부르면 이제 사람이 불러도 오지 않는다고요 원래 이러면 오는데 봐봐요 본척도 안하잖아요 벌장 다 봤기 때문이에요 여튼 그렇구요 여튼 오늘 영상은 요 황쑤가리들 냉동 미꾸라지 주면서 노는 영상이었구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먹이 먹이는 영상 찍을 수 있으면 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